오늘은 병아리꽃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아리꽃나무는 이름도 예쁘죠 4월에 지름이 3,4cm 정도의 흰꽃이 피는데 이 숭백의 하얀꽃을 병아리에 비유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실제로 병아리꽃나무는 동굴 식물은 아니지만 동굴처럼 가늘게 줄기가 뻗어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동굴처럼 되어있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키가 작고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기 때문에 새나 곤충의 보금자리로 안성맞춤입니다 속에 들어가서 새들이 살면 좋겠죠? 네, 꼼꼼하고 지금 새가 와서 지저귀고 있네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자미과 식물들은 꽃잎 또는 꽃받침이 5개인데 비해서 이 나무는 4개씩입니다 꽃받침을 한번 볼까요? 여기 열매가 있고 꽃받침이 4개가 있죠? 열매도 4개고 시방이 4개 달려있고 꽃받침이 4개가 있죠? 그리고 식물학적으로도 특별하게 병아리꽃나무 속으로 분류하는데 병아리꽃나무 속에는 병아리꽃나무 단 한 종만 있는 일가친척이 없는 외로운 나무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잎의 특징도 한번 볼까요? 깊은 마수낙이 나고 표면에 깊은 수름이 있고 짙은 녹색을 띄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은 2개 고리 깊죠? 고리 깊은 특징이고 열매는 특징 방금 봤는 것처럼 열매가 많이 달려있네요 네 네 4개가 항상 4개가 딱 달려있고 반들반들하고 아주 아주 뭐 사카만 모양의 열매가 4개씩 달립니다 이것이 한 가슴이 여러 자식을 품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건지 꽃말은 의지나 또는 완성입니다 포항 달산위의 천연기념물 제 371호 병아리꽃나무 군락지는 우리나라 유일의 병아리꽃나무 천연기념물입니다 아 병아리꽃나무도 천연기념물도 있네요 천연기념물도 있네요 포항에 가면 있죠 군락지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병아리꽃나무가 이름이 예뻐서 봄에 또 먼저 피더라고요 아파트 화단에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병아리꽃나무 꽃나무 꽃 꽃필때 또다시 한번 천연하게 네 알았습니다 병아리꽃나무였습니다